달팽이 과학 동화 엄마 무당벌레가 좋아서 싱글벙글 했어요 며칠 있으면 귀여운 애벌레들이 깨어날 거예요 엄마 무당벌레도 방긋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 무당벌레가 알들을 살펴보았어요 여보, 저 알 좀 보세요 엄마 무당벌레가 커다란 알을 가리켰어요 어? 왜 이렇게 크지? 우리 알이 아닌가? 아빠 무당벌레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알이 밤새 자랐나 봐요 엄마 무당벌레가 알들을 꼭 껴안았어요 달팽이 과학 동화 달팽이 과학 동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